안녕하세요. 오늘은 삽회산을 탐방하기 위해 지하철 1호선 이용해 회룡역에 도착해 3번 출구로 나왔습니다. 회룡역에서 회룡사까지는 마을을 지나는 길이라 평탄합니다. 삽회산은 북한산공립공원의 북쪽 끝에 있는 산으로, 동쪽으로 수락산, 서남쪽으로 도봉산을 끼고 있습니다. 회룡사로 가는 길에 마주한 420년의 수령을 가진 표화나무는 이선계와의 재미난 일화로 아직도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회룡역에서 회룡지원센터까지의 거리는 1.2km 정도로 약간 땀이 날 정도로 준비운동이 된 것 같네요. 회룡탐방지원센터를 지나 인도길을 올라길에는 공방도 보이고, 중간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옆으로 계곡이 흐르고 있어요. 회룡사까지 가는 길은 인도길이지만, 경사가 조금 있어 힘이 들고 지루하다는 느낌이 있지만, 옆으로 계곡이 있어 그나마 다행이란 생각이 듭니다. 회룡사에 도착합니다. 회룡사는 조선을 건국한 이선계와 무학대사에 얽힌 전설이 전해지는 사찰입니다. 원래 법성사였지만, 태조 이선계가 함흥에 칩과하다 아들 태종의 끈질긴 청에 못 이겨 다시 돌아온 것을 회란용가라 하는 것에서 유래되어 회룡사로 불렸답니다. 회룡사에 잠깐 들러 경례를 한 바퀴 돌아본 후에 본격적으로 산행을 시작합니다. 사패산이란 이름은 조선시대 선조의 여섯째 딸인 정의용족과 유정량에게 시집갈 때 선조가 하사한 산이라고 하여 붙은 것이라고 합니다. 한동안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여있어 일반인의 출입이 자유롭지 못하고 부봉산이나 북한산의 유명세에 가린 덕분에 자연이 잘 보존되어 있네요. 회룡이란 이름은 조선시대 선조의 여섯째 딸인 정의용족과 유정량의 유명세에 가린 덕분에 자연이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회룡이 목교를 지나 산들 바람과 함께 잠깐의 휴식을 합니다. 회룡 1, 2, 3목교 지나고 나오는 철제 계단입니다. 회룡 1, 2, 3목교 지나고 나오는 철제 계단입니다. 회룡 2, 3목교 지나고 나서 Iraqi 위원시 정의용 salah인 정의용족과 함께 농님도 Sylvester 선조의 여섯째 딸인 정의용 유정량의 유명세에 가린 겁니다. 가파르길 조성된 철제 난간이 이어지고 철제 난간을 끝으로 가파른 빨딱 고개가 능성까지 이어지네요 깔닭 고개를 넘어 회룡사거리 쉼터에 들어섰어요 여기까지 왔으면 거의 다 온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잠깐의 휴식 후 다시 사폐산 정상을 향해 전진합니다 많은 분들이 일찍 사폐산 정상을 찍고 내려가거나 도봉산 자원봉으로 향하고 있네요 예쁜 능선길을 따라가다가 보면 오른쪽에 웅장하고 예쁜 바위가 있네요 저 바위에 올라가면 사폐능선을 조망할 수 있다고 하는데 안전장치가 없어 그냥 돌아섭니다 산행은 안전하게 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다시 사폐산 정상을 향해 갑니다 가을로 들어서는 다음은 다리까지 2가지의 최우선은 забろう 새로운 부산에 들어가는 다음은 다리까지 1가지 걸어 보증판사 단어 5가지가 정말 좋은 Belle 탈리까지 당면에 의상icas amalgamate 어링 ak 1977 가을로 들어서는 사폐산emente 한다는 9월인데도 엄청 더운데 정말 많은 분들이 산행을 하네요. 물은 충분히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폐산 정상이 가까워졌습니다. 새로 단장한 계단이 있네요. 저 멀리 도봉산 자음봉이 보입니다. 이제 마지막 힘을 내어 계단을 오르면 사폐산 정상입니다. 드디어 사폐산 정상입니다. 안봉이지만 도봉산의 날카로운 안봉과는 대조적으로 정상은 넓은 암장으로 되어 있고 거대한 재단 모양을 이루고 있네요. 사폐산은 숲이 울창하고 계곡에 물이 풍부하고 깨끗하여 주말이면 많은 등산객이 찾고 코스가 전반적으로 무난한 편이라서 초보자가 등산하기 좋은 산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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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립니다.